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홀드되어 있는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수도권은 많이 정체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다 현장에서 거래가 안 돼요, 유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거래를 안 되게 만들어놨잖아요. 모든 사람이 스톱하게 만들어놨죠. 근데 과거에는 1인 주택자가 움직이기 했거든요, 전세는. 다 주택자가 막았어요. 지금은 다 막았어요. 다 막고 움직이는 한 명도 없죠, 사실은요. 돈을 내는 사람들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일부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일부가 거래되는 금액들이 되게 일부니까 그러다 보니까 급한 물건들을 급하게 움직여야 될 사람들을 건면해 놓고 그것들이 거래되면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은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거래 양이 널면 그런 분들 벌써 소화되고 없어질 물건들이죠. 근데 거래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지금 투자자들도 지금 잘 안 돌아다니고 있네요. 어떤가요, 투자자들? 투자자분들이 못 움직이죠. 왜냐하면 수익률이 안 나오는 시장이잖아요, 지금요. 지금은 취등록세, 중과가 돼 있고 양도세 돼 있고 그래서 지금은 수익이 클지 세금이 클지가 지금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과거에 1억 미만들, 중과세 없는 물건들 위주로 갔잖아요. 그거는 테마주니까 금방 끝나는 시장이고 정상적인 시장은 지금 투자자가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극히 제한돼 있죠. 시장이 그렇다고 시장은 멈추지는 않습니다. 실수자 움직이기도 움직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좀 그런 편이고 신수요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은 어떻게 보면 더 탄탄하게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락한다, 수도권. 수도권 얘기입니다, 서울 수도권 얘기입니다. 고점이다, 아니다. 지금 굉장히 팽팽하게 영상들이 이렇게 추천이 막 계속 뜨거든요, 각종 언론사 영상에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하락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죠. 그 조건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시장에서는 수도권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잖아요. 2,600만 사는 분들이. 그 많은 분들이 인식이 지갑이 하락했다는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24번인가 정책해도 안 됐잖아요. 왜 안 됐냐면 시장에 나가보면 안 해거든요. 나가보면 물건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분들은 시장에 나가서 어떤 물건이든지 선택할 수 있을 만큼 물건이 나와 있어야 돼요. 매매든지 전세든지 월세든지. 그래서 매매가 비싸면 전세, 월세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세, 월세를 선택할 수 있을 만큼 물건이 나와줘야 되고요. 두 번째, 투자자가 들어가면 또 상승할 수 있잖아요. 투자자는 수익률하고 한 게 있죠. 수익률을 없애주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투자자는 수익률을 지금 많은 분... 네, 했죠. 중고가사에서 고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멈췄어요. 그래서 그 조건을 만들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런데 지금 많은 시간 흘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매물들이 서울에 있는 분들이 거래해서 실제 1년 동안 움직여 봐서 충분한 걸 느끼어야 됩니다. 느끼지 못하면 다시 상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급만큼 중요한 게 거래예요. 거래. 거래가 엄청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지방은 좀 달라요. 지방은 공급이 엄청 중요하지만 그 중요도를 보면 지방 공급이 한 80% 중요하다면 거래는 20%예요. 그런데 서울은 제가 보는데 5.5 대 4.5 정도 거래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지역을 옮기면서 강남에서 강북 옮기거나 강북에서 강남 옮기잖아요. 그런데 실제 유 한 명씩 옮기지만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늘어나는 실제 늘어나는 거 아니죠. 새로 늘어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지역만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꾸는 과정에서도 사람들이 물건이 있다고 인식하는 거잖아요. 공급이 있다고 인식하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거래가 원활하게 되게 되면 마치 공급이 있는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2 플러스 2가 했을 때 공급이 마치 없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2년마다 움직인 것을 4년마다 움직이니까 공급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뭐합니까? 매수자가 확 밖으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매수를 한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세요. 지역과 지역이 너무 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경기도 북부권에 의정부가 있고 남북권에 펭택이 있잖아요. 펭택이 어디서 공급이 좀 많아요. 경고를 계속 했어요. 그럼 경기도 의정부의 전세가 풀리겠어요? 안 풀리죠? 안 풀린다고요. 여기서 이동하고 이동하고 이동하면서 계속 이동하면서 전세를 풀어야 돼요. 그러려면 전국에다가 곳곳에 뭡니까? 공급을 하면서 그 공급으로 해서 이동한 수요로서 비워준 자리에서 계속 와서 이동하면서 물량이 늘어나야 돼요. 그게 뭡니까? 누적 공급이에요. 누적 공급. 누적 공급을 통해서 물량이 쌓이고요. 그 쌓인 물건이 거래가 원활하게 돌아갈 정도의 물건이 쌓여야지 시장의 끝이 나요. 그래야지 매매를 선택 안 하죠. 전세 매물에도 움직이 보니까 없잖아요. 또다시 매물을 선택한다니까요. 지금은 보세요. 금융 규제 하다 보니까 수요가 멈춰 있으니까 마치 물건이 나왔는데 없는 물건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움직이 버리면 또 없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내년 1년에 움직이기. 내년 1년에 또 움직이면 그 다음에 또 물건이 없다. 그런다고 떠요. 그러면 내년 되면 또 하방에 가면 또 움직인다. 가격이 또 움직이려고 한다고요. 움직여 보니까 지금은 금융 규제로 막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물량이 많은 것은 보이는 것뿐이에요. 실제적으로 물건은 똑같은데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수요 공급 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시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요 공급으로 가는 겁니다. 이 증명이 돼 있습니다. 어떤 걸로 증명이 돼 있냐면 우리가 199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가구 수가 늘어난 게 우리가 해마다 34만 가구씩 늘어났어요. 33만 늘어났는데 시장의 공급도 똑같이 33만이에요. 똑같이 됐어요. 왜 그러냐. 시장에서는 늘어나니까 공급을 또 했겠죠. 공급 시장에서 또 많이 사면 많이 공급하고 또 안 사면 적게 공급하고 그래서 수요 공급 계속 시장이 뭐합니까? 균형을 이루다 보니까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33만 공급과 33만 수요가 딱 맞은 거예요. 그런데 시장은 불균형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샀다가 전세 갔다가 이동했다가 굉장히 불균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균형이 안 돼요. 균형이 안 된 시장이에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가면 균형이 돼 있다고요. 우리 시장은 정직하게 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수요 공급이. 이 시장은 수요 공급 시장이라니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몇 년 전에 학군 이야기하는 사람들. 2년 전까지 GTX 이야기하는 사람들. 지금 없어요. GTX. 그리고 입지만나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다 공급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마지막까지. 심리 이야기하는 사람. 유동성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꼭 달고 오는 이야기는 공급 이야기는 달고 가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다 사라지고 지금 마지막 남은 게 공급이에요.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도 그때는 다 공급 많다 하죠. 지금 보세요. 후보자들. 그렇죠? 두 분 다 1,50만 공급하겠다 하죠. 결국은 공급 이야기하죠. 결국은 본질이 공급이라는 겁니다. 시장은요. 그 공급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 이 시장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공급을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공급을 정확하게 하시게 되면 이 시장이 너무나 재미있고요. 사실은요. 뭐라고 하면 너무나 정식하게 움직이게 되는 게 보여요. 사실은요. 공급을 공부하게 되면 수요가 보이고요. 수요가 보이게 되면 다시 공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이고 거래가 보이고 다 보이고 다 보이고 돼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공급을 굉장히 오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제가 내용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사실을 밝혀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이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이 원리를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 전망을 잘하는 건 그런 걸 이걸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걸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숫자에 관련된 걸 이해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예전에 임대차법 개정돼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 한계수요 다시 공부하신다고 했었는데 한계수요 아직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유효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오늘 증명이 됐잖아요. 그런데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승할 때하고 제가 이제 한계수요를 만든 거는 기준점을 만든 거고 이게 이제 이쪽으로 많은 쪽으로 누적이 되게 되면 3년 누적이잖아. 되게 되면 하라이고 이쪽으로 누적되면 상승인데 기준점을 말씀드렸지 이게 이제 정확하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상승을 하는 조건에서 보게 되면 하락을 하다가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심리가 굉장히 많이 죽고 있겠죠. 그 상태에서 상승을 하려면 공급이 바닷가에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한계수요에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바닷가에 떨어져야 되고 우리가 상승하다가 하락하려면 이쪽에서 물건이 굉장히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건에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여기에 딱 걸쳐서 하락한다는 얘기가 여기에 약간의 개입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승계에서 하락으로 가냐 하락계에 상승으로 가냐에 따라서 이 개입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17,500이라고 이렇게 딱 정할 필요는 없는 거고 약간 유도로 있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틀리진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여전히 유효합니다. 공급에 대한 부분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점 논란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호수와 같다고 호수 호수 이유로 제가 그래서 물이 한번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급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시점에 물을 붓기 시작해도 그 호수가 다 차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지금 채워가고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바로는 제가 숫자를 밝힐 수 없지만 25년, 26년 정도 되면 그 물량이 다 찬다. 그거는 상기신도시와 관계없이 찬다. 제가 차게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시장의 힘은 다 떨어지게 돼 있다. 그때는 공급이 적어도 하락한다. 요즘 보니까 2008년부터 2012년도 공급이 적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2017년, 2018년도 공급이 많은 데 올라가서 이런 분들 많잖아요. 공급이 안 맞다. 이러잖아요. 공급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지방은 또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공급 한 게 가지고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지방하고 광역시하고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우리 중수도시하고 다 달라요. 근데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거기다 영어 곱해가지고 적정수회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다 틀리죠. 그거 안 맞는 거는 이제 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맞는 거 아니니까 그 이야기는 잘 못해요. 이제는 아니 그러면 그게 지방하고 수도권은 어떻게 공급을 달려봐야 될까요? 가장 큰 차이는 서울 수도권이고요. 반대로 움직이고 공급량하고 반대로 움직이고 지방은 이제 3년 누적 공급이 정확하게 맞죠. 제가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보시면 아마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근데 작은 도시는 사실은 공급이 안 맞는 도시들이 꽤 있어요. 근데 왜 안 맞냐 하면 수요가 늘어나지 않아서 안 맞습니다. 일정량의 수요가 늘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조금만 도시 생각해 보세요. 그런 도시들은 만약에 그 도시에서 뭐 일자리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대도시 갚아죠. 네. 거기에 주택의 수요를 우리가 전세 얻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그런 데는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공급으로 해석할 수 없는 도시는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를 상상하잖아요. 다른 이유를 찾기가 힘들고요. 다른 이유는 계속 바뀌어요. 한 가지로 상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도시는 투자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공급으로 해석할 수 없는 도시는 투자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계속해서 맞출 수 없어요. 계속해서 투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소도시들은 좀 그렇겠네요. 네. 안 맞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시골에 가면 우리가 총회의 집이 있죠. 총회의 집에서 무슨 집이 필요합니까? 앞에 농사하고 지시면 되는데. 그렇죠? 안 늘어나죠? 그러면 그 분들 소득이 늘면 어떡할까요? 집을 고쳤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공급에 안 맞는 거예요. 작은 도시는 공급에 안 맞습니다. 그게 도시가 다 됐다는 증거예요. 도시가 다 됐다는 게 망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새로운 수요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약하다는 증거고 새로운 수요가 더 좋은 집을 가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한다는 그게 약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도 부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어디 갈까요? 도심에 가뿐다니까요. 큰 데로 가죠. 큰 데로 가죠. 그러면 그 시장이 공급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시장은 우리가 투자를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공급으로 분석해 보니까 이건 도저히 공급으로 분석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시장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실수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공급에 맞는 도시가 어마어마한 많은데 왜 거기 들어가죠? 그렇죠? 공급을 정확하게 맞아다 움직이는 도시가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 가서 고생을 왜 하냐고요. 적게 놓고 많이 먹으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타이밍 맞는 게 그게 더 좋습니다.